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현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는 박형준 LCT 특혜 의혹 해명에 투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형준씨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시세차익 무려 40억을 투기인지 투자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핵심은 박형준 시세차익 40억이라는 겁니다. 박형준씨는 최근 20억이 넘는 LCT 계약서를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죠. 현재 LCT는 부산지역 토착비리, 카르텔의 결정체로 인허가, 대출, 로비 등 수많은 불법이 자행된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 박형준씨는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박형준 배우자 명의 그리고 딸의 명의로 LCT를 구입했고 1년이 안되는 기간에 무려 40억의 차익을 얻어낸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현점 의혹 없이 해명하고 부당이익이 있다면 당장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상처받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 측은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매했다는 주장인 것이죠.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박형준, LCT 투기로 시세 차이 40억, 민간인 불법 사찰, 딸 홍대 입시 비리 의혹, 이쯤 되면 웬만한 범죄자보다 더한 죄질이 있다. 부산시민 그만 욕보이고 사퇴해라. 만약에 조국 가족이었다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모든 언론의 도배가 됐을 텐데. 라는 댓글도 많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여태까지 국민의힘 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어떤 식으로 주장하고 헐뜯기하고 망신주기하고 또 검찰에선 어떻게 움직이고 언론에선 이걸 또 어떻게 받아쓰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봐왔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박형준 씨 그냥 넘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면 그에 맞는 의혹 제기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도 예전에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그렇게 맹비난을 퍼부어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1억 4천만원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곽상도 씨는 본인은 정작 8억에서 10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그런 건 눈 딱 감고 있더니 심지어 박형준 씨는 무려 40억이라니요. 주호영 23억, 박덕금 4천억 등 이게 도대체 와닿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안철수 씨 또한 굉장히 황당한 소식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윤석열에게 정치권 안착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연히 이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당신이? 역시나 네티즌들도 아직까지 본인도 안착하지 못한 주제에 무슨 소리하냐? 이러니까 초딩소리 듣는 거다. 한바탕 웃고 간다. 큰 웃음 주어서 감사하다. 10년 동안 정당 옮겨 다니고 선거라고 보궐선거 한 번 당선된 게 전부인데 아직도 본인조차 안착 못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안착 노하우냐? 이러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엄청난 망언을 했는데 이거 언론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황급히 말을 바꾼 건데요. 최근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김종희 씨를 비난하는 과정에 작년 총선 한 달 전에 코로나19로 야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를 얼마나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거죠. 최근 오세훈 씨 같은 경우에도 부잣집은 자제분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들이고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안철수 씨 또한 코로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김현정 앵커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자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오해의 소지입니까? 본인의 무의식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이 장면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 사진을 엄청나게 울고 먹었었는데 진정성 있게 의료인들을 위해서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고 무슨 사진 한 장 남기려고 간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여든 야든 분위기가 좋을 일이 있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형상에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엄청난 사망자가 속출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분위기 좋다는 얘기가 말이 나오냐고요. 이런 사람이 근데 지금 서울시장을 한다니까 많은 시민들이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야권 후보 단일화 후에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는 얘기를 또 했는데요. 이것도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전제로 국민의힘과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는 건데 진정성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과 통합선거대책위를 만들어서 야권 대통합의 실질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했는데 안철수와 진정성이란 키워드는 결코 맞지 않습니다. 안철세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정성 없이 그저 반문재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것인데 본인이 어떻게 진정성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것은 마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식, 정의, 공정 이걸 핵심 키워드로 가져가려는 거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권 노하우 전수해 주신다고 하셨죠? 도대체 뭘 전수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의 승리가 야권 전체의 승리라고 하는데 안철수의 승리는 안철수의 승리죠. 무슨 야권 전체의 승리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티즌들도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안철수 지지자들을 한순간에 국민의힘 지지자로 만든 것이다. 이건 지지자들을 한 방에 매기는 거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죠. 특히나 큰 정치를 하려면 소신과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큰 소리만 치고 문재인 대통령 비난만 하면서 어떠한 정치 철학도 보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하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비판하는 거고 중요한 건 저렇게 중도를 표방했으면서 국민의힘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당을 하겠다는 걸 봤을 때 얼마나 거품 낀 중도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도라는 건 말도 안 되는 허울뿐이었군.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김종인 위원장도 이 소식을 접하고 안철수 씨한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오랄 땐 안 오다가 갑자기 합당? 이해 안 된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요. 처음에 본인 당에 와서 후보 경쟁을 하면 자연적으로 원샷으로 후보가 될 테니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는데 이해 못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안철수 쪽에서는 토론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죠. 중요한 건 오세훈은 국민의힘 후보고 자연인 오세훈이 아닌데 자꾸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하지 말라고 저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세훈 씨 또한 안철수 씨를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합당 추진에 왜 단일화 후회하냐? 오늘부터 해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오세훈 씨는 또 오세훈 씨 나름대로 단일화 약속이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입당 후 합당 이런 방법이 있다고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안철수 씨가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받죠. 이들의 행태를 보면서 역시나 많은 시민들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오세훈 씨, 즉 안철수 씨한테 이런 얘기하고 분위기 상승세라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오세훈 내곡동 검색해봐도 지금 기사가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세훈 씨는 처갓집당 당시의 존재도 몰랐다고 얘기했고 이렇게 고민정 천준호 민주당 의원을 고발까지 국민의힘에선 했습니다. 이에 고민정 의원이 직접 글을 남겼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보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정부 당시 예정 지구 지정을 하지 않았고 퇴임할 때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씨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이뤄진 거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걸 언급했고요. 오세훈 씨 본인도 거짓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고발을 한 겁니까? 이를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본인은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모른다라고 주장했는데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버젓이 땅 지번까지 게재가 관보에 돼 있기 때문인데요. 저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뿐이라고 고민정 의원이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준호 의원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역시나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 110번지가 분명히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오세훈 씨의 거짓말이 계속해서 탄로나고 있는 상황에 모든 것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저렇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06, 110번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08년 재산신고 내용이죠.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요?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언론에서도 이를 서서히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거짓 해명에도 금도가 있죠. 네티즌들은 오세훈이나 박형준이나 그냥 몰랐다고만 하면 다 끝이냐 국민의힘은 그냥 분리하면 모른다고 하는구나 확실한 것은 이 LH 사건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전원의 전수조사를 비롯해서 낱낱이 적폐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루하루 기사를 볼 때마다 쇼킹해서 뭐라 말이 안 나오는데요. 끝까지 소식 알기 쉽게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